저희 오늘 무언가를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Hello. Hi.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기빵씨? 웃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say, Seungmin in the building. No, Seungmin in the car. 아, 팝업에서 인터뷰했다. Say, Seungmin in the building. No, Seungmin in the car. 아기빵 먹었잖아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잠도 푹 자고, 오늘 맥퀸에서 팥빵을 보내줘야죠. 맞아요. 촬영장으로 멤버들 다 같이 먹으라고 팥빵을 보내줘서. 팥빵? 내가 거기에 아기빵이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약간 무슨 빵이었나? 앙빵. 잘못봐서 아기빵인 줄 알았어. 나도 아기빵인 줄 알았어. 아기빵이라는 브랜드가 아닌가요, 일단? 아기빵? GMI였고요. 부산에서도 하는데... 제일 원했던 무대가... 여기까지만 되게 얘기했습니다. 많이나마 패밍팅에서... 하, 자꾸 입이 금질거리는데 어떡하지? 터밍팅 오시면 그 무렵에 아주 오래된 노래를... 나 혼나겠다. 저 오늘 그만할게요, 스토밍팅. 그러니까, 뭐가 없냐. 달려가. 가자. 달려와, 달려와. 밑CH의 3학년 말같네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멤버들이랑 찍을 의향이 있다고 물어볼까? 저는 없습니다 그도 스키주구나 소당킹이 있거든요? 그거 알아 드릴게요 장발해달라고요? 니도 형이랑 찍어 저는 가장 연장자인 방찬 찍고 찍어드리고 싶네요 내 댓글 읽기 나랑 결혼하기 읽었다 나도 내 댓글 읽기 나랑 결혼하기 읽었다 화면 보고 웃어줘 하나, 둘, 셋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대학 학교 각각해서 자랑하는 걸로 파이팅 파이팅 유행이 되게 빠르네요 별을 배고 말해 스키주가 따라갈 시간을 안 주네 다 따라가지 못했네 재밌는 거 해봐주세요 밑공기는 시원 응 유행이 오늘 따라서 애기야 응 그래? 연말 지나고 좀 그 사이에 목소리가 좀 변한 거 같아요 오늘 이 최종보는 처음 들어보았어요? 그러면 김기희 했어요 그게 성숙해졌어 그래? 긁어졌어 응 정말 정말 긁어졌다 네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네 이거는 약간 그 단단한 느낌에서 벗어나서 그 느낌 이렇게 락이 약간 오넛락 느낌 아 그랬잖아 형이 락하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아 락을 했네 락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불러보고 싶은 거 샀는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막 해주실 때 되게 재밌게 잘 얘기해 주셔서 아 목소리가 편하게 들어간 거 같아요 추파춥스 이제 300원이라고요? 응? 물가가 진짜 오르긴 했잖아 물반이 올랐네 50%가 올랐네 갑자기 눈물이 나잖아 200원 시절이 좋았는데 인생네컷과 리노 형의 인생네컷을 합쳐놓으셨네요 어때? 인기 아 좋지 않습니다 띵동 장발해달라고요? 제가 장발이 잘 어울릴까요? 잘 어울려요 인생이 그래요? 네 해봤잖아요 아닌가? 장발? 나 장발 한 번도 안 해봤어 잘 어울릴 거 같아 오야 승민 알아? 어? 오야 승민 알아? 그게 뭐야? 오야 승민이가 잘 자잖아 어 오야 승민하면 이제 잘 자라 어 오야 승민해 빨리 오야 정이 오야 승민이 오야 승민이 오야 승민이 많이 들어주세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알았으 뭐..뭐라고? 아니야 꺼달라고 알았으 그런 거지? 어 오 오 오 오 오